안녕하세요! 조명선 하이파이! 짠! 인사하기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니처해 주시면 돼요. 왼쪽! 구름의 성은 씨, 별명과 같이 하늘이 활활 나는 풍물을 벗어내세요. 이번엔 가운데! 2만여 명의 광대들고인 미국의 할리우드 노래죠? 우체국 공연에서 출연자 대표로 애국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르신 분. 출연자 대표로 애국가. 그러니까요, 나라를 대표했다는 거죠. 네, 이제 국가대표 캡틴 코리아네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은 씨,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성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은 씨와 잘 어울리는 이번엔 하트, 하트. 스키워드에 관한 질문을 할 건데요. 팬들을 녹일 아주 달달한 하트와 멘트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의리한 모든 волen은 역시 성은 씨고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세 분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전 retract하면서도 심통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힐링 포인트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팬들의 눈을 힐링시키는 성은씨의 비주얼은 요즘 화제죠? 성은씨의 겨드랑이 마사지로 생각해야 될까 싶은데 인터넷에서도 난리난 성은씨의 겨드랑이 마사지법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궁금하네요 아, 사실 그 영상은요 일단 너무 세게 쳐서 세게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은 제가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슈가 좀 될 건데 아, 사실은 만약에 칠 거면 가볍게 그냥 아, 네 제가 그들랑이 오바라 좀 해봤어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어서 저도 오늘 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효과가 됐더라고요 오바라는 안 되고요 살짝 치는 걸로? 아, 가볍게 하는 걸로? 아, 오늘 소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화성은씨 오늘도 멋진 무대에 저희가 노래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뭔가 보내기가 아쉬워서 네, 정말요 오늘 좀 더 해볼게요 네, 정말요 유성은씨 혹시 기행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행시요? 네, 하늘로 혹시 하늘이요? 네 먼저 괜찮아요? 네네네 하나, 둘, 셋 하! 하! 어, 하늘을 날고 싶은 하자님 아,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제가 무대를 치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볍게 네 편안한, 편안한 빗살기 편안한 빗살기로 네, 그렇다고 무대를 보면 편안하고 그냥 뭐, 피식? 웃음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무대가 있으니깐요 그런 점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은씨 오늘 피식 나오는 무대 기대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요정 포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네 우리 트레이드 맞추잖아요 안 부를만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나, 둘, 셋 와, 나는 요정입니다 와, 나는 형님까지 와, 나 조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하고 보고 계신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표정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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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요정 하성은씨와 함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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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